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대전과 세종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민심을 듣는 등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김 씨는 지역의 여성, 청년, 벤처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누구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, 이재명 후보에게 잘 전달해 일하는 여성과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,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